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돈의 탄생, 돈의 현재, 돈의 미래. 돈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는가. 제이컵 골드스타인 지음, 장진영 옹김, 비즈니스 북수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이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지은이 제이컵 골드스타인 스탠버드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콜럼비아 대학교 저널리즘 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월스트리트 저널, 마이애미 헤럴드 등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그가 뉴욕타임즈 매거진에 연재한 돈의 역사에 관한 칼럼이 구독자 250만 명의 팟캐스트, 아메리칸 라이프에서 방송되며 재치는 입담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현재는 미국 공영라디오에서 경제분야 팟캐스트 다운로드 1위를 기록한 플래닛 머니를 진행하고 있다. 돈의 탄생, 돈의 현재, 돈의 미래는 저자가 쓴 첫 번째 책으로 주간 즉시 뉴욕타임즈와 파이낸셜 타임즈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게 읽는 돈의 역사라고 극찬을 받았다. 이 책에서는 모든 시대마다 부의 흥망성세를 자주 유지한 돈의 역사를 살펴본다. 저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돈의 발전 과정부터 알아야 한다고 말하며 화폐의 발명부터 주식시장의 탄생, 리먼 브라더스 사태, 비트코인 열풍까지 총망라에 정리했다. 돈의 역사를 통해 경제 위기는 어떻게 생겨나는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이해했는지, 돈을 돔답게 만드는 핵심은 무엇인지를 짚어준다. 시대를 종횡무진 넘나드는 풍부한 이야깃거리로 돈의 역사를 흥미롭게 설명한 이 책은 돈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싶은 독자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차례 들어가며 돈은 허구다 제1장 물물교환에서 돈이 탄생했을까? 제2장 돈을 돈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제3장 모두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제4장 그 무엇도 화폐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 세상 제5장 유로화부터 비트코인까지 현재 진행형인 돈의 변신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며 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돈은 허구다 2008년 가을에 나는 재닛 이모와 저녁을 먹었다. 1960년대 시인으로 사회의 첫 발을 내딛었던 그녀는 1980년대 경영학 석사학위를 땄다. 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에 더없이 좋은 상대였다. 그런데 그녀와의 저녁 시사를 불과 몇 주 앞둔 어느 날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수조 달러에 이르는 돈이 갑자기 증발해버린 것이었다. 나는 이모에게 그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물었다. 돈은 허구란다. 애당초 돈은 거기에 없었어. 그녀의 말을 듣는 바로 그 순간 나는 돈이란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기이하고 흥미로운 것임을 깨달았다. 당시 나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였다. 나의 전문 분야는 헬스케어였고 금융이나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금융업계가 무너지자 나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설명해줄 무언가를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그쯤 나는 팟캐스트 플래닛 머니를 우연히 듣게 됐다. 그 방송의 진행자들은 뉴스에서 나올 법한 딱딱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뉴스 앵커처럼 근엄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똑똑하고 재미있는 사람들처럼 이야기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곁들어 설명했다. 나는 플래닛 머니가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그들과 함께하기로 했다. 내가 플래닛 머니에 합류할 무렵 전 세계는 금융 붕괴라는 급한 불을 어느 정도 끈 상황이었다. 그래서 한숨 돌린 우리는 덜 시급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주제로 눈을 돌렸다. 2011년 우리는 라디오 프로그램 아메리칸 라이프에 출연했다. 나는 거기서 이모와 저녁을 먹은 뒤로 계속 고심해오던 질문을 던졌다. 돈이란 무엇일까요? 진행자인 아이라 클래스는 해당 질문에 대해 자신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들어본 적 없는 약물의 쩐 사람만이 할 법한 미친 질문이라고 했다.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 질문이 아침에 맹정신으로 생각해도 흥미로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계속 돈이라는 주제로 되돌아왔고 돈을 뒤덮고 있던 껍질을 한 커프씩 천천히 벗겨내기 시작했다. 그 여정은 매 순간 흥미로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돈에 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됐다. 돈에 대해 알면 알수록 나는 돈이 더욱 궁금해졌다. 돈에 관해 내가 모르던 더 깊고 풍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돈은 허구라고 했던 이모의 속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사람들은 돈은 차갑고 아주 정확하고 흐리멍텅한 인간과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존재라고 여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돈은 가짜다. 돈은 공유된 허구다. 돈은 기본적으로 영구불변한 사회성을 띈다. 바로 이 사회성이 돈을 돈답게 만든다. 다시 말해 돈은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허구이기에 돈일 수 있다. 많은 이가 공유하지 않으면 돈은 한날 금속덩어리나 종이쪼가리 또는 은행의 전자원장에 기록된 숫자에 불과하다. 허구의 이야기처럼 돈은 시간이 흐르면서 극심한 변화를 경험했다. 그 변화는 점진적이거나 순조롭지 않았다. 대체로 상당히 긴 안정기가 유지되다가 갑자기 돈을 둘러싸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섰다. 무모한 천재들이 돈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세계가 근본적으로 변해서 완전히 새로운 돈이 필요해지거나 금융 붕괴로 인해 돈이라는 존재 자체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이런 일들은 누가 돈을 만들고 돈의 역할은 무엇인가처럼 돈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무엇이 돈이 됐고 무엇이 돈이 되지 못했을까? 모든 것이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었다.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더 많이 가졌고 다른 누군가는 덜 가졌다.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좋을 때 누군가는 리스크를 감수했고 경기가 나쁠 때 누군가는 망했다. 돈과 관련한 과거의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지금 우리는 2020년 봄 팬더믹이 발생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전세계 경제의 붕괴를 막고자 돈을 갑자기 마구 찍어내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미래의 우리는 아마도 다른 선택을 할 것이고 그 선택으로 인해 돈은 또다시 변할 것이다. 나는 돈의 기원을 살펴보며 돈이 무엇이고 어떤 힘을 지녔으며 돈을 두고 벌이는 싸움은 무엇을 위한 싸움인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책은 돈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기발함과 광기로 가득했던 순간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제1장 물물교환에서 돈이 탄생했을까? 1. 돈의 발명 1860년경 프랑스의 가수 마드모아젤 젤리는 남동생과 두 명의 가수와 함께 월드투어에 올랐다. 그들은 화폐가 두루 쓰이지 않았던 남태평양의 작은 섬에 도착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표값을 대신해 섬 사람들이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이면 무엇이든 받기로 하고 콘서트를 열었다. 콘서트는 대성공이었다. 섬의 촌장이 직접 콘서트에 왔고 표는 무려 816장이 팔렸다. 마드모아젤 젤리는 콘서트에서 당대의 유명 오페라에 수록된 노래 5곡을 불렀다. 그녀는 이모에게 보낸 편지에 표값으로 받은 물품들에 대해서도 썼다. 이게 제가 섬 사람들에게 표값으로 받은 물품들이에요. 돼지 3마리, 질면조 23마리, 암탉 44마리, 코코넛 5,000통, 파인애플 1,200통, 바나나 120다발, 호박 120통, 오렌지 1,500개. 그러곤 뜻밖의 횡재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드모아젤 젤리가 파리의 시장에 있었다면 모든 물품을 4,000프랑에 팔 수 있었을 것이다. 그야말로 수지 맞는 장사였을 텐데. 근데 이모, 어떻게 여기서 이 물품들을 되팔아서 현금으로 바꾸겠어요. 정작 구매자가 될 섬 사람들이 호박과 코코넛을 주고 저희 공연을 보러 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현금을 갖고 있을 리 만무예요. 내일 인근 섬에서 투기꾼이 이 섬으로 들어와서 현금을 지불하고 이 물품들을 사기로 했어요. 그동안 칠면조와 암탉에게 바나나와 오렌지를 먹이고 돼지에게는 호박을 주려고 해요. 1864년에 마드모아젤 젤리가 쓴 편지는 화폐의 역사에 관한 프랑스 서적의 각주로 인용됐다.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제번스는 이 각주가 마음에 쏙 든 나머지 10년 뒤에 쓴 저서 화폐와 교환 메커니즘에서 그녀의 편지로 서문을 열었다. 제번스는 마드모아젤 젤리의 경험에서 물물교환은 형편없다는 교훈을 얻었다. 제번스는 물물교환은 욕망의 상호일치가 이뤄져야 성사되기 때문에 골치아 아프다고 했다. 쉽게 말하면 섬 사람들은 마드모아젤 젤리가 제공한 것 콘서트를 원했고 마드모아젤 젤리도 섬 사람들이 표값으로 지불한 것 돼지 암탉 코코넛 등을 원했기에 거래가 성사됐다. 제번스는 인류가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강하고 희귀한 무언가로 가치를 표시하기로 합의하면서 물물교환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인류는 화폐를 발명해 물물교환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100년 전에 이와 동일한 주장을 했고 아리스토텔레소는 수천년 전에 이와 유사한 의견을 제시했다. 화폐가 물물교환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은 명쾌하고 강렬하며 직관적이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바로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1985년 인류학자 캐럴라인 험프린은 수십 년 동안 인류학자와 역사학자가 해온 주장들을 요약하며 화폐가 물물교환 시스템에서 탄생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는 고사하고 물물교환에 근거한 경제 시스템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조차도 없다. 라고 말했다. 화폐가 물물교환에서 탄생했다는 주장은 화폐를 차갑고 단순하고 객관적인 존재, 인간비 없는 교환의 수단으로 전략시킨다. 하지만 사실 화폐는 단순한 교환의 수단이 아니다. 화폐는 그보다 훨씬 깊고 복잡한 존재다. 화폐가 탄생하기 이전에 사람들은 대체로 자급자족 삶을 살았다. 사람들은 사냥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채집해 식량을 조달했고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 약간의 거래가 이뤄졌지만 그것은 주로 무언가를 추구받는 철저한 기준에 따라 행해지는 공식적인 의식의 일부였다. 화폐가 물물교환에서 시작됐다는 주장과 달리 이러한 공식적인 의식에 유래됐다는 주장도 있다. 마드모아제 젤리가 방문했던 섬에는 돼지, 질면조, 코코넛, 그리고 바나나로 모두를 위한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관습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녀가 자신이 받은 물품으로 섬 사람들을 융승하게 대접했다면 오늘날 병원이나 대학교 도서관을 지어주는 사람들이 누리는 사회적 지위가 그녀에게도 주어졌을지도 모른다. 또 섬 사람들은 대접에 대한 보답으로 마드모아제 젤리를 위해 잔치를 열어줬을 것이다. 화폐가 등장하기 전에는 모든 경제 시스템이 이러한 호혜에 기반을 뒀다. 예를 들어 북아메리카 북서부 해안에 인디언은 포틀레치라는 축하연을 베풀었다. 그들은 함께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이야기하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며칠을 보냈다. 선물을 주는 것은 오늘날 식사를 하고 식사를 하고 나서 식사 비용을 자신이 지불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일종의 권력을 과시하는 행위였다. 유럽인에 도착하기 전 그곳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모피와 카누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20세기에 이르러서는 모피와 카누가 재봉틀과 오토바이로 바뀌었다. 캐나다인은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것 없이 마구 퍼주는 관습에 경악했고 캐나다 정부는 해당 관습을 법으로 금지했다. 그 이후 단순히 물건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감옥에 갔다. 과거 많은 문화권에는 어느 집안의 자제 혹은 규수와 결혼하고 싶거나 누군가의 배우자를 죽였다면 그 대가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줘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다. 게다가 무엇을 줘야 하는지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다. 대체로 소를 지불해야 했고 조가비를 줘야 하는 지역도 있었다. 피지에서는 향후 고래 이빨을 북유럽의 일부 게르만족은 금, 은 또는 구리로 만든 고리를 줬다. 그들은 이것을 죽은 피해자의 몸값인 워길드라 불렀고 워길드를 지불하면 처형을 면할 수 있었다. 종교의식의 재물에 관해선 대체로 명쾌한 원칙들이 존재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의 바누아트에서는 특히 엄리가 큰 돼지만 재물로 바쳤다. 결혼을 위해 조가비가 필요하고 종교의식을 위해 엄리가 긴 돼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중 일부는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조가비나 엄리가 긴 돼지를 미리 확보해뒀다. 이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곧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조가비나 엄리가 긴 돼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 됐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화폐에 근접한 초기 화폐였다. 바누아트에는 엄리가 긴 돼지를 대여해주는 정교한 거래망이 형성됐고 이자는 돼지 엄리의 성장속도를 기준으로 책정됐다. 한 인류학자는 돼지의 부채의 상환이나 미상환을 두고 상당한 분쟁과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라고 보고했다. 이렇듯 화폐는 단순히 가치를 환산하고 편리하게 보관하기 위해 고안된 교환수단이 아니다. 화폐는 피와 욕망으로 묶인 사회구조의 핵심 요소다. 그러니 사람들이 돈에 환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채무 기록의 시작 선물 교환과 호해는 가족 단위로 구성된 작은 마을에선 효과적이었지만 도시 운영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최소 5천 년 전 메소포타미아 지약에서 최초의 도시들이 등장했을 부렵 사람들은 점토로 빚은 작은 토큰을 속이 텅 빈 점토공에 밀어넣고 밀봉에 채무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작은 월뿔 무늬는 보리를 상징했고 원판 무늬는 양을 나타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원판 6개가 밀봉된 점토공을 주면 그 사람에게 양 6마리를 빚졌다는 뜻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점토공의 겉면에 토큰을 찍기 시작했다. 이는 공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쉽게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점토토큰을 점토공안에 밀봉하지 않고 공 표면에 토큰을 새기는 것만으로 채무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도시들이 성장하자 권력은 도시사원으로 집중됐고 직업은 보다 전문화됐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빚졌는지를 기록하는 일도 더욱 복잡해졌다. 오늘날 시청에 당하는 사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점토공에 토큰을 새겨서 채무를 기록하던 방식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하고 간편한 기록 시스템을 고안해냈다. 그들은 갈대바늘로 작은 점토판에 수상적인 기호를 새겼다. 그들 나름대로 숫자를 기록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세계 최초의 작가는 시인이 아니라 회계사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로부터 오랫동안 이것이 기록의 전부였다. 연애편지, 추도연설, 그리고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다. 양 여섯 마리를 빚졌다는 채무만이 기록됐다.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서 번성한 수메레 우르크라는 도시의 흙더미에서 발견된 점토판에는 사원장 루 난나는 아바사가란 사내에게서 암소 한 마리와 젖먹이 수송아리 두 마리를 받았다 라고 적혀 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주로 보송류와 재기류에 사용되던 은을 화폐와 비슷하게 취급했다. 은이 같이 있고 휘소하며 저장하고 쪼개기 쉬운 금속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여전히 화폐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동물을 길러서 식량을 확보했다. 가끔 사제나 여왕 또는 파라오를 섬기는 세금징수원이 사람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보류와 양을 가져갔다. 일부 도시에서는 사원이나 궁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옷, 그릇, 그리고 보석을 만드는 장인들에게 무엇을 얼마나 만들지 정해줬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물건들을 나눠줬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부터 수천 년이 지나고 아메리카 대륙에 잉카 문명이 등장했다. 잉카 문명은 거대하고 복잡했지만 화폐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신성한 황제와 그를 섬기는 정부 관료들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키우고 사냥하고 만들지를 정해주고 수확물을 걷어들여 다시 그들에게 나눠줬다. 이처럼 중앙 권력이 누가 무엇을 만들고 가질 것인지를 결정하면 화폐의 필요성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또 다양한 방식으로 매듭을 지어서 상당한 정보를 기록했던 잉카 문명의 회계사들은 줄에 매듭을 만들어서 채무를 기록했다. 잉카 문명이 번성했던 지역의 강과 산에 넘쳐나는 금과 은은 주로 예술과 숭배 활동에 쓰였다. 그 덕분에 잉카인은 화폐를 만드지 않았고 쓸모없는 허상이라고 여겼다. 돈, 모든 것을 바꾸다. 고대 그리스의 왕국들은 대체로 곡물과 재분배 시스템으로 오랫동안 운영됐다. 이 시스템은 전문적으로 모든 것을 기록했던 당대 회계사들이 완성시켰다. 하지만 기원전 1100년경 고대 그리스 문명이 붕괴됐다. 그 누구도 문명이 붕괴될 원인은 모른다. 지진이 발생했거나 극심한 가뭄이 닥쳤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외부 침략자로 인해 문명이 붕괴됐는지도 모른다. 왕들은 사라졌고 성들은 무너졌으며 인구가 감소했다. 그리고 관료들의 기록은 잊혔다. 몇 세기 이후 그리스 인구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마을은 소도시로 성장했고 장인이 등장했다. 소도시별로 특산품이 생겨났다. 아테네는 도자기, 사모스는 금속공예, 코린트는 기화를 주로 생산했다. 기원전 776년, 올림피아에서 최초로 한 달 동안 스포츠 경기가 열렸다. 바로 올림픽이다. 이는 그리스인이 한 달 동안 일을 쉬고 올림피아에서 스포츠 경기를 즐겨도 될 만큼 부여해졌다는 방증이었다. 올림픽 덕분에 그리스 소도시 간에 보다 긴밀한 관계가 형성됐다. 그리스 소도시들의 공공건물이 들어섰고 공공급수시설이 마련됐다. 왕이나 사제가 관리하는 공물과 재분배 시스템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제 시스템은 이런 환경에서 운영됐다. 한편 동양 문명에서는 공물과 재분배 시스템이 널리 사용됐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상위 하단식으로 운영되는 소왕국을 형성하는 대신 새로운 형태의 집단을 탄생시켰다. 그들은 그것을 도시국가라는 의미의 폴리스라고 불렀다. 서구 운명에서는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삶이 폴리스에서 기원했다는 사실을 관과한다. 너무나도 흔하고 포괄적인 데다 어감도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화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던 것도 바로 폴리스였다. 그리스를 중심으로 수백 개의 폴리스가 생겨났다. 각 폴리스에는 시민의회가 있었다. 아테네를 포함해 일부 폴리스에서 민주주의 시스템이 발전했다. 하지만 현대 기준으로 여성, 노예 그리고 대다수 이민자가 배제된 형편없는 민주주의였다. 다른 폴리스에서는 시민의회가 만나서 의견을 나눴지만 소수의 엘리트들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시민들, 즉 폴리스 주민인 폴라이트들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줄지를 결정할 때 자신들도 발언할 수 있기를 원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상의하달로 관리하는 통치자나 하의상달로 움직이는 친족관계가 없어도 공적생활과 일상생활에서의 교환활동을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단이 필요했다. 그들에게는 바로 화폐가 필요했던 것이다. 오늘날 터키 지역에 해당하는 리디아는 기원전 600년경 금과 은이 섞인 광물을 대량으로 채굴했다. 일렉트럼이라 불리는 학금은 리디아인에게 큰 문제를 안겼다. 그들은 학금의 가치를 매기기 위해서 금과 은의 비율을 따져봐야 했다. 이때 누군가가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냈다. 그들은 금과 은의 비율이 일정한 일렉트럼을 일정한 크기의 덩어리로 나누고 한쪽 면에 사자모니를 찍었다. 크기가 같은 일렉트럼 덩어리는 그 가치도 같았다. 이렇게 리디아인은 학금으로 주화를 발명해냈다. 그로부터 머지않아 그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은전과 금전을 주조해내기 시작했다. 그리스는 주화 없이도 번창했을지도 모른다. 설령 그리스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주화는 널리 사용됐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 중국의 주화 역사를 살펴본다. 하지만 주화와 그리스는 완벽한 조합이었고 그리스인들은 주화에 열광했다. 표준화된 금속 덩어리, 즉 주화는 도시국가들이 새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 더없이 필요한 것이었다. 도시국가의 사회는 굉장히 거대해 가족 공동체 단위의 호혜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없었다. 또 더없이 평등한 나머지 공물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곧 그리스 전역에 은하를 주조하는 100여 개의 조폐국이 생겨났다. 수십 년이 지나지 않아 그리스인이 가치를 측정하고 상품을 교환하기 위해 사용했던 것은 이제 더 이상 화폐를 닮은 무언가가 아니었다. 돈은 주화였고 주화가 곧 돈이었다. 주화는 그리스인의 일상생활을 180도 바꿔놓았다. 각 그리스 도시국가에는 아고라라 불리는 공공장소가 있었다. 사람들은 아고라에 모여 연설을 듣고 새로운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며 공식적인 모임을 갖기도 했다. 주화가 널리 쓰이기 시작할 무렵 사람들은 팔 물건을 들고 아고라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시민들은 아고라에서 옷, 무화과, 솥 등을 사고 팔기 시작했다. 물론 아고라는 여전히 공론의 장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모여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으로 변모했다. 현대 그리스어로 아고라는 시장과 사다를 의미한다. 주화가 등장하기 전에 가난한 그리스인은 부유한 지주의 농장에서 일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아는 임금을 받지 않았다. 그들과 지주는 일종의 거래를 했다. 그들이 농장에서 한 계절이나 1년 동안 일하면 지주는 그 대가로 음식과 옷 그리고 잠잘 곳을 제공했다. 주화가 등장하고 수십 년 뒤에 그들과 지주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 가난한 사람들은 날품파리가 됐다. 그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다가 하루가 끝날 무렵에 품싹을 받고 퇴근했다. 1년 동안 농장에서 일하고 의식주를 해결하던 관습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이상 1년 동안 농장에 머물면서 일할 필요가 없었다. 대우가 나쁘거나 더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그들은 미련 없이 떠나버렸다. 그리고 예전처럼 책임지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는 사람도 없었다. 주화가 널리 사용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독자적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게 됐다. 사람들은 새로운 인근 기반 경제 시스템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시민의 아내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시민의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신호였지만 여자들은 리본을 팔고 포도를 수확했다. 5세기 아테네인이 아크로폴리스에서 새로운 세원을 세울 때 노예들이 고된 노동을 전담했다. 임금 노동자들은 사원 전면에 세워진 기둥에 홈을 새기는 것과 같은 세세한 마무리 작업을 맡았다. 우연히 발견된 회계 점토판의 기록에 따르면 노예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임금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노예들의 노동시간의 3분의 2 수준에도 못 미쳤다. 임금 노동자들은 여가 생활을 하려고 휴가를 냈던 것일까? 아니면 그들은 생존을 위한 노동을 거부했던 것일까? 데이비드 스캅스라는 고고학자가 물었듯이 그것은 여가의 축복이나 실업의 저주였을까? 주아의 확산, 즉 화폐의 부상으로 사람들은 더 자유로워졌고 자신의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됐다. 그와 동시에 사람들은 더 고립되고 나약해졌다. 주아가 그리스의 미친 영향을 모두 달갑게 여기는 것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불을 오직 주아의 양으로 생각하는 그리스인에 대해서 불평했고 소매업을 통해 불을 축적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러한 불평이 꼬리표처럼 화폐를 영원히 따라다녔지만 결국 그다지 중요치 않은 것이 됐다. 일단 그리스의 뿌리를 내린 주아가 전 세계를 장악했으니 말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